사랑하는 자매 여러분, 오늘은 부하여 최영주인여 104차 세기인입니다. 오늘 우리는 김선태 사도의 왕 주님을 보시고 이 기사를 부문합니다. 세기인인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세상의 모든 의민자들과 만민들에게 하느님의 삶과 천천히 늘 함께 하기를 정하며 이 기사를 부문합시다. 시작 성과는 아내루야 퍼포먼스입니다. 예수는 아내루야 ka? 상관한 아내루야 일곱 장리오리아이 ADAMigi CPI 하느님은 아내루야 이루고 하수구, 할렐루야, 신장에 비세, 할렐루야. 주님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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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.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할렐루야.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할렐루야.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할렐루야, 사모님 주 예수, 할렐루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